지금 한국 사회가 딱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르죠.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유튜브 방송을 보시게 되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의 음색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태도 이런 게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른데 한국 사회 굵직굵직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근본은 참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의 소위 품성 기본 사람의 건강 근본 어떤 사람의 특성 특징 이런 것은 세월이 흘러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바뀌지 않고 물론 많이 이렇게 갈고 닦아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의 품성이란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정제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근본은 참 바뀌기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다 이렇게 합치게 되면 한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는 그런 수학자분들은 그걸 원형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 민족의 원형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이런 특성인은 것도 크게 바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매번 그렇게 하다가 그게 돌출되어 나오는 그런 행동이나 태도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게 되면 그냥 그것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평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냥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가지고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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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인 그런 반향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굉장히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은 평소에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가다듬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완장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정치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잘 알려면 그 사람에게 정치 권력이라는 그런 권력을 주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본래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정치 권력뿐만 아니고 경제 권력이라든지 권력을 주어보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은 평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가다듬어 가지고 과욕부리지 않고 항상 중요한 것이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태도가 이렇게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절제하지 않고 그냥 방만하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더라도 대충은 넘어가죠. 거의 대충은 넘어가는데 한 번 이제 오지게 걸리게 되면 그게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파문이 파문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한국의 여름 젊은 날에 평화봉사당으로 오셔가지고 하버드대학의 여러분들 경영대학군에 아주 유명한 그런 교수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분이 이제 한계비용하고 총비용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뇌물 같은 걸 받을 때 이번에 딱 한 번만 받고 다음에는 안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탈하는 행위를 할 때도 이번에 딱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한 번이 어마어마한 총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비용 한 번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번 하는 그 한계비용이 총비용을 청량할 수 없이 많이 그렇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인생 전체가 쓰러질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을 안 대는 거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매번 그렇게 와야 한 번 그런 기회가 좋아졌을 때 억제할 수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국 사회에 참 많이 보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은행이라든지 또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은행을 보내게 되면 딱 이번 한 번만 하면 단들이 모르겠지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한 번 때문에 자기가 쌓은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참 그 사람이 이제 본래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게 이제 비용 청구수가 좀 적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저도 이제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한국 사회가 뭐 빤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신해 왔는 걸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축적이 돼 가지고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다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조신해야 되고 처신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또 사람이 자기 노력만으로 또 처신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뭐 이렇게 절대자가 존재하시고 그분이 항상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조심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래에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자제하고 절제하고 조신하고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구나 그렇게 늘 좀 이렇게 난하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좀 거칠게 행동하다가 한 번 이제 오지게 해서 그냥 터져버린 그런 배궁에 참 많은 거죠 참 사람이니까 약하니까 그럴 수 있으려니 하지만 젊은 나이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김호중 씨 그분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젊은 자이니까 한 번 정도 더 용서를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지만 나이가 들면은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어렵거든요 사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욕심도 줄여야 되고 욕망도 줄여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요구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절제라는 부분이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절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모든 종류의 중독을 항상 멀리하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드렸는데 그만큼 사람이 절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독성이 강한 모든 종류의 음식이나 행위나 활동 같은 걸 일체 손으로 안 대려고 하는 거죠 그건 그만큼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이제 빠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 근본 잘 안 바뀝니다 뭐 크게 이렇게 귀한 대명분을 외치고 무슨 뭐 노력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보게 되면은 뭐 다 다음에 갈 일이다 은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방송은 이름으로 кто 가진 아 Webcin 여러분 ISIS 선행 eles 2부에서 계속 됩니다.